국내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10명 가운데 4명은 50세 이상 고연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험연구원의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생보사 전속설계사 수는 지난해 말 12만 2,19명으로 지난 20년간 연평균 4.3% 줄었습니다. 연령별은 50세 이상 전속설계사 비중이 지난해 말 40.7%로 20년 전인 1997년 말보다 29%포인트나 늘었고 40대 비중도 22.4%에서 35.9%로 높아졌습니다. 반면 30대는 44.1%에서 17.6%로 줄었고 30세 미만 비중 역시 5.7%로 20년 전보다 16%포인트 감소했습니다.